한국어 찬양을 벵갈리어로 바꿔서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고 싶어서 바꿔서 왔습니다. 한국어 찬양을 벵갈리어로 바꿔서 왔습니다. 발음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귀엽게 와주시기 바랍니다. 드디어 아마 내 프로농스션이 깽더받다. 그때말에 디덕랑 거래 그룹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알콘이 아랍불로 바꿔주세요. 아랍불로 바꿔주세요. 아랍불로 now 동생 동생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